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. 저의 봄 착각을 신나세요.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난 부분은요. 바로 레고 테크닉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. 오늘 한번 자세히 해볼까요. 자 여기 오토바이가 번쩍번쩍하게 빛나고 있습니다. 앞에 모습으로 갈건데요. 오 아주 정교하게 생긴 오토바이입니다. 42036 레이싱 모터바이크라고 써있네요. 모터바이크의 모습을 선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오토바이에 뒤에 타 본 적은 있는데요. 벽에 탔던 오토바이에 특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저 오토바이 왠지 지금이라도 룽룽 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요. 달려갈 것 같은데요.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. 이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레고 테크리크 바이크도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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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